귀요미들, 어떤 미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귀요미송의 창시자입니다. 제가 그래서 귀요미송을 들려드릴 텐데요. 두 분이세요. 선배님, 뭐지와요? 여러분들, 고객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귀요미송을 틀어드리겠습니다. 귀요미송을 주실 깍직한 표정을 보여주세요. 미션이 성공하시면 푸짐한 선물이 제공됩니다. 앞으로는 무대 조금만 더 바운드에서 서주시고요. 두 분의 매력발산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나요? 네, 그러면 와주세요. 이다니는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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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두 분 너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아하하하 감사합니다.